최근에는 학부모가 학교 교육에 참여하는 방법들이 많이 늘고 있고 보다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학부모 학교 참여 활동에 궁금한 점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학부모 강사단이 직접 나섰습니다. 해피메이커스, 행복을 만드는 사람. 그 중에서도 학부모 학교 참여를 통해 학부모의 행복을 전하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학부모 강사단의 이름입니다. 학부모 강사단은 학부모와 직접 만나 학교 운영위원회 및 학부모회 등 학교 참여 활동에 대한 맞춤형 연수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학부모의 입장에서 궁금증을 해결하고 이해를 돕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강사 개별 시연 및 컨설팅으로 활동을 시작한 학부모 강사단은 오는 5월에서 6월까지 각 학교의 신청을 받아 직접 학교로 찾아가 학부모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교육의 주체로서 당당하게 참여하는 학부모와 학부모 회의의 역할에 대해 알리고 교육 공동체로서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의 연계 필요성에 대해 알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교육 공동체